두리두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두세 달 전부터 그런 댓글들이 진짜 나왔거든요. 공대생님 대왕 버블티 만들어서 먹어주세요. 사실 이 영상을 너무나도 많은 유튜버들이 찍어가지고 그냥 찍으면 너무 뭔가 식상하고 별게 없고 특별한 점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버블티의 고향 대만으로 왔습니다. 트리플 어플과 함께하는 공대생의 하루 종일 대만에서 10리터 버블티 다 마시기 지금 바로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 가족여행 경비는 트리플에서 제공해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치시죠 일단. 트리플 사랑해요 한 번 해주세요. 시켰어요. 광고주님이 시켰는데 할머니가 꼭 해줘야 된다. 트리플 사랑해요. 자본주의 가져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예행만 시켜준다면 천 번 만 번 그만. 트리플 사랑해요. 자 오늘 일정에 대해 한 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트리플 어플에서 대만 택시 투어를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일단 버블티 집에 가서 버블티 오늘의 식량을 가득 채우고 택시로 이제 이 대만 전체를 꽉 쫙 한 번에 둘 거예요. 우와 화이팅 화이팅. 오늘 우리 리션은 버블티 10리터를 다 마셔야 됩니다. 일단 저 혼자 일단 최대한 10리터를 해결해볼 테니까 그럼 제가 요만해지겠죠? 제가 이만해지는 걸 보기 싫으시다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택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책임져줄 대만 놀러왕? 갑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타이거 슈가를 가득 담아가지고 하주에 모을 건데 가볼게요. 3박스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개에 2,000원. 우와 진짜 싸다. 자 이거 하나 2,000원 괜찮아 봤습니까? 요것이 대만의 블랙 타이거 슈가 와. 자 이제 하나를 합쳐봐야겠죠? 빨대 좋죠? 어 빨대. 야 이거 살이 장난 아니겠지. 먹어보니까 엄청 달달한게 왜 그렇게 사 먹을지 궁금했거든요. 아 먹어보니까 벌써 사 먹을 맛 아니네. 초대왕 심리토 모빌티가 완성했습니다. 당뇨병 걸려면 죽어버릴 거예요 오 좋다 이거 심리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관광지 예류 지질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만 북부의 바닷가에 있는 특이한 바위들을 구경하는 곳이래요 사실 제가 예전에 가족여행으로 여기로 왔었어요 10만 유튜브 10만 찍었다고 가족끼리 축하 파티하러 대만에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질공원에 도착한 김에 버블티 한 입 하겠습니다 금방 미지근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원하다 갑시다 무겁다 이거 빨리 먹어 치우자 빨리 무라 엄마 이거 한 입 해줘라 엄마도 좀 무라 무겁다 빨리 먹어 치우자 이목 집중인데요 이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신기하게 그렇네 천놈 대만 왔다고 좋다고 저거 버블티 10리터 사서 먹는다고 다 쳐다본다 돈 좀 뽑아야지 여기 사면 60%가 싸요 어 진짜네 그래 하나 2천원 밖에 안 하는데 조금 빼쁘고 어 덜고 마실래요 마셔야겠어요 이거는 아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 지방에서 부산에서 왔어요? 어 우리 부산인데 드셔보실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이 많이 드시고 가세요 어 차이 많이 나오고 싶어 하하하하 오 잘 먹었나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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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거 약간 친구일까봐 좋은 거 넣어주고 갔어 지금 다 뱉어봤거든요 아이고 그 맛있겠네 막 아 근데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관광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여기 막 가보면은 개미 바위 이런 거 많다는데 재밌게 놀다 오세요 재밌게 구경하다 오시고 전 여기서 이거 먹고 있을게요 네 아 왜요 이미 풍경이 좋아 여기도 좋아 아니 자꾸 먹을 때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아 여기다가 이거 이제 한 3분의 1 먹은 거 같아 한 2분의 1 먹었나? 야 지금 바위 동글동글 많다던가 와 이게 그건가 보다 버섯 바위 와 신기하다 동글동글 있다마 옛날에 본 거 같은데 네 맞지 본 거 같은데 또 보니까 또또시게 버섯 바위에서 바다 보면서 한 입 좋습니다 이야 버섯 바위에서 대만 부부르티 와 CF다 이거 타이거 슈가에서 CF 들어오겠다 음 이 소리는 왜 이렇게 내는데요? 저거 있는 저기 여왕 바위래요 저기 보세요 저거 사생활 날 찍으려고 주를 지금 230명이 서고 있어요 오늘 왜 그랬냐면은 오늘이 대만의 약간 광복절? 추석? 대만 최대 명절이래요 10월 10일 딱 오늘 걸려버려가지고 지금 사람 너무 많아 지나간 사람들이 전부 찾아가서 어머머머머 약간 이사람도 입장에 그런 느낌일거야 그사람이 지나가면 김치 한 포기 손에 들고 이렇게 찢어먹으며 가는 그렇게 느낌일거야 그렇지? 힘들어요 아니요 나도 여유롭게 간과을 즐기고 싶으니까 다음 번 장소 가기 전까지 3m 안으로 만듭니다 버블티 안 먹고 뭐하십니까? 제가 이제 빨대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듯이 버블티 빨대 얻어가지고 붙이고 감동의 순간입니다 버블티가 한 지 1시간 만에 처음으로 다 트오키한 털을 먹었어 지금 음 너무 잘생겼다? 그래 이 맛이지 지금 와 근데 나 많이 먹었다 진짜 많이 먹었다 나 진짜 엄마 아빠 나 배 먹는 거 봐라 이거 어쩔 건데? 얘가 어쩐 데지는데 배가 뻐라서 야 니 걸으니까 막 출렁출렁 안하나? 똥 똥 싸면은 토끼똥 똥 똥 똥 나고 탈피옹 다음번은 이제 수펀이라는 곳인데 자 소원 담은 천등을 하늘 높이 아 근데 이 수펀 애가 이제 천등 이제 우리 뭐 열기고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원발 약간 죽입니다 저희 그때 이제 10만대 연등 날리러 가가지고 100만대 얘기해주세요 저거 썼나? 공대생 100만 가자 공대생 100만 가자 라고 연등에 저하고 올렸는데 200만이 됐어요 아 여기 약발 이제 죽이는 그런 천등 플레이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대생 내 가족 100만 가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대생 내 가족 구독가줘 해보고 와 공 날아간다 여기선 잘 보이긴 하는데 너무 짧게운데 저거 버블티 있는 타피오카 펄 보다 작은데? 자 디스플레이시 스펀 스펀 가봅시다 스펀 스펀 스펀지밥이 생각나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 왜? 그냥 뭔가 뭔가 되게 센시하다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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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합시다 보라 보라 스펀지밥이ality 스펀지밥이lessly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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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지? 인싸템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고개에서 인싸 낼려면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녀요? 10리터 버블티 진짜 리얼 인싸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데 머리 색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가요 아빠가 저를 먹으면서 지나갈 때 난 쳐다보나 보자 사람들이 나 이건 내 얼굴이 잘 생겨서 쳐다보고 나 이거 먹어도 돼요? 되게 맛있다 안돼 안돼 한입만 아니 엄마만 먹어 조금만 보세요 만만 만만 되겠다 어머니 안되겠다 할머니 포기 성주는 향기만 저거 뭐 먹고 있어? 나 피부까봐요 아 놀래라 나 순대 먹는다고 와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어쩔래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왜? 날개 볶음밥이야 아 닭다리가 아니고 닭 날개 한 보죠 날개가 왜 이렇게 커 근데? 우와 무슨 치조새를 잡아놨는데? 한 번 먹어볼게요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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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 근데 성주는 입맛이 없어서 못 물거야 한입만 딱 먹어볼게요 딱 한입만 내가 다 먹게 이거 진짜 맛있다 별것도 아닌데 아까 삼겹삼 대만식 삼겹삼 어떤 맛인데? 맛있어 어떤 맛이라고 대만 오시면 이런 것도 먹어보세요 진짜 이게 더 맛있어 기차 온다 기차 기차 온다고 오오오 아까 연극 날리던데 기차가 오면은 아 사람들이 비켜야 돼 희한해 알았으면 아예 못 들으려고 다니기 하거나 기차는 안 지나다닐 텐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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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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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거의 다 먹었어 많이 먹었어 이만큼 남았어 이제 오오 많이 묻네 나중에 집 가서 이거 밑에 거만 퍼먹은데 오늘의 마지막 여행플레이스 지우컨입니다 여기는 그냥 홍등이 유명하대요 빨간색 등에 예쁜 게 적혀있죠? 생맥주 되게 유명한 영화도 많이 찍었대요 뭐 찍었는데 그냥 그런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 아직도 이만큼 나왔어 뭐 줄지라노 아 배부러 죽을 것 같네 이제 야 저 아저씨 나랑 똑같은 챌린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저씨도 나는 똑같은 버블티 10리터 먹게 하네 와 진짜 저기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랬다 거리가 예쁘네요 다 먹고 말겠어 자 이렇게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왔습니다 호텔도 역시 트리플에서 잡았습니다 매월 최대 9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행의 모든 것을 트리플 퍼플 하나로 오케이 거의 다 먹었어 지금 여기 타피오파가 펄이 다 담겨있었는지 국물은 이정도면 진짜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불러서 이거 진짜 다 못 먹겠고 여기 담아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먹을게요 이제 아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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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만 다 먹겠습니다 저거는 내일 뭐 목마를 때 우리 아빠랑 엄마랑 많이 드실 거고 타피오파팔을 와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색다르다 너무 느끼해서 김치 사왔어 대만에도 김치를 팔아? 응 그나마 이렇게 먹으면 조금 먹을만하니까 오 괜찮다 볶은 김치네 아 이렇게라도 먹어야겠다 어우야 어우야 그냥 먹어보자 되게 느끼한 게 싹 가시네 괜찮지? 응 진짜? 진짜 괜찮다 아기 뭐 떡국맛이겠네 내가 지금 살면서 먹어야 될 버블티 오늘 다 먹었거든요 그래도 버블티가 좀 대단한 거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질리진 않았어요 자 한 번에 또 거리만 Cos прев מת 먹어볼래? 응 세상 세상 살다 살다 별 음식을 다 마we 뭐 해주십니까 뭔가ố구겨 사실 Complex 포 히스 드세요 Deuts 기자 맛있지? 그럼 아빠 메라 찐밥으로 이거 주자 그래그래 어 그렇지 이 조합 이거 괜찮은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와서 버블티 10리터 하루종일 먹게 도전했는데 결과적으론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루종일 재밌고 맛있게 잘 놀았습니다 물로 많이 먹어도 미안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로 트리플 어플 가입하시고 트리플 어플 닉네임 대만에 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대만 항공권을 트리플 쪽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영상 댓글 말고 꼭 커뮤니티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거 다 마시고 내일 대만 먹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쨍쨍쨍